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합니다 당신이 사는 세계라는 게 대체 뭐죠? 여기가 만화 속이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넌 허상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내가 만든 캐릭터라고 너 같은 새끼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? 인간말종 항상 나만 피 흘리고 나만 죽고 마녀오를 했는데 넌 아무것도 안 돼 I feel like they came from someone else I'm paralyzed Where are my feelings? I'm no longer feeling 난 태생이 고하고 난 그냥 혼자 태어났죠 나는 그동안 왜 슬퍼하고 뭘 그리워했던 거죠 지금 내가 나를 좋아하는거야 내가 나를 좋아한다 믿지마 그마 나는 50년씩 흘러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겨우는 걸 모르고 있어요 강철도 그때서야 알았다 마침내 주인공 역할이 끝났다는 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